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하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하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사반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족속과 아무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산지의 여부스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족속에게 사람을 보냄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갖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하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의로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사당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고 믿기만 했는데 구원 받도록 나에게 영생을 얻도록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불신자들이 육신적인 것 쫓는 이전 투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난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런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강단 말씀의 키워드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정확한 시간표에 때가 이르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하면 어떡하죠? 맡기면 끝입니다 왜? 나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역사 하실 거야 믿고 맡기니까 우리는 늘 평안한 줄 믿습니다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복음입니다 여호수와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모리 연합군까지 다 무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합군과의 아야론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까지 주셨냐 태양과 달이 멈춘 응답까지 주셨어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 여호수와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증명했다고 합니다 지구가 하루 멈춘 게 증명되대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이 뭐냐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에게 승리하고 이제는 가난에 가난이 길쭉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의 중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을 전부 점령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북부지밖밖에 없어요 가난 땅이 북부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는데 하솔은 당시 북부 가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빈이라는 사람은 그 하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빈은 가난 북부지방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빈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 가난이 지금 남쪽 중부지방 남쪽이 다 점령됐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북부지방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야빈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방의 최고 실권자였던 야빈이 이 북쪽에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규합하고 그 왕들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맞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메롬이라는 물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인해서 이제 가난한 땅의 주인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북부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 해변에 모래같이 군대가 많았다 이 기록에 보니까 참고 문헌에 보니까 한 3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30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안 보여요 그 30만 군대가 메롬 물가에 이스라엘을 무찌르겠다고 다 집결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예요 말, 말, 병거 이것이 힘이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수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내가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가서 싸우지만 전쟁은 나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살시키겠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 전투에서 왜 이토록 승리하게 하십니까? 이제 이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 모든 인류를 살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 복음은 막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복음을 가진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북부 지방을 다 점령하게 이 북부 연합군을 다 몰살시키고 북부 지역 다 점령하면서 가난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 홀로 외롭게 영적 전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4경제 16절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속히 사탄이 너의 발 아래 상할 것이다 그 말은 머리 깨진단 말이에요 상한단 말은 머리 깨 설교에서 말하기 그런데 대가리 깨트린다는 말이에요 대가리가 박살난다는 말이에요 상한다는 것은 속히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새가족 연약한 성도인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이 두렵습니까 불신자 두렵습니까 육신적으로 싸우란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야고버서 4장 7절에 보니까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남편을 통해 역사하는 드런막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하다 흑암 꺾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영적 부분은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정말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릴 것이다 당신 다 내가 양보하고 하겠지만 예배만큼은 나는 드릴 것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제가 솔직히 설교에서 할 말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말인데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이 사단 앞에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뭘 쌀시키겠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노액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란 말은 그걸 더 이상 전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방족속들의 전투 방식을 버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리에게 말과 병거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다른 우상도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10편, 20편, 7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오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거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예레미야 33년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조금만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찬양도 하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내가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가정에서 서밋 직장에서 서밋 지역에서 서밋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금만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내 능력과 사람의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25시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이제는 이전 투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살리고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참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